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두입니다. 자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3주 완성 엑셀 기초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무님 어 전 대리 그 인권에 그 새로운 그 누구지 그? 아 정상원이요? 어어 그 정상원이 제출한 보고서 좀 봤어? 아 제가 이게 바빠서 아직 다 보지 못했는데 아 그거 좀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해 어 수고 네 네 아 정상원 이거 하나씩 더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선 합계를 구할 범위 있죠? 이 범위를 쭉 선택해요. 자 그리고 나서 홈탭에 오면 오른쪽에 자동 합계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합계가 바로 구해지죠? 어 이거 그래프도 그림으로 하나씩 그리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자 범위를 쭉 드래그하고요. 홈탭에서 조건부서식을 클릭하면 중간에 데이터 막대가 됩니다. 저기에서 원하는 막대를 한번 추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아 참 그리고 이 숫자를 표시할 때는요.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1을 눌러서 천 단위 구분기호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영상을 좀 재미있게 시작하고 싶어서 변기를 좀 해봤는데 많이 어색했겠죠? 네 이번 챌린지 기간은요.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약 2시간씩 진행을 합니다. 챌린지 신청은요.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3월 9일부터 3월 17일까지 받으니까요.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스터디는 작년에 진행했던 8주 스터디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했습니다. 작년에는 영상을 제작 중이어서 라이브로만 진행했는데요. 이번 3주 완성 챌린지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영상과 함께 10분 예습, 그리고 20분 복습, 그리고 라이브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수업을 열심히 따라온 최우수 학생을 선발해서 특별한 선물도 드릴 예정인데요. 1등 최우수 학생께는 오빠도 엑셀 각인이 들어간 24K 미니 골드바를 시작으로 해서 우수 학생 2분을 선발해서 보급 레스토랑 식사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 학생을 추가로 선발해서 회사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일잘러 시리즈 세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챌린지를 완주하신 수강생 중 100분을 추첨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챌린지를 완주하신 모든 수강생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수료증과 완주 배치, 그리고 8주 로드맵을 더욱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로드맵의 PDF 파일을 특별히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2023년도 엑셀 공부를 끝내고 싶으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재를 출간한 지 이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응원 덕분에 2022년도 1년 연속으로 오피스 모냐 1위 교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기초 내용과 더불어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고급 응용 예제까지 다룰 수 있는 오빠두엑스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